자, 여러분. 오늘 수아님께서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여기 보면 엠믹스 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었어요. 딱 맞으셨어요. 진짜 예전에 언제였지? 언제 한번 활동이 겹친 적 있었을지? 활동이 겹친 건가? 아니요. 아무튼 무대를 같이 한번 놔줄게. 어, 뭐라 해야 될까요? 활동이 겹친 거라고 하죠? 편하게. 좀 본 적이 있어서 저번에 무대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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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더라고요. 솔로 무대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다시 갔다 왔어. 그냥 그냥 노래 하시는 영상에서 보니까 뭐지?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진짜 이거 쌓인 거 어디? 하시는 거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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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